안녕하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정확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내 몸 사용설명서입니다. 오늘은 노화 예방부터 간 건강까지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은 우리나라 속담에는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숙을 먹고 고쳤다 하는 말이 있듯이 당근마늘과 함께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숙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과 신장,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복통을 치료하는데 효과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약에서는 에어비라고 불리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숙의 효능을 알아보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숙과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혈관 건강. 숙에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액이 맑아지고 혈압이 조절되어 고혈압, 동맥형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효능, 간 기능 향상. 숙에는 간 건강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모노테르페노이드 등 다양한 성분들은 간 염증 완화와 간 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또는 음주, 흡연 등으로 약해진 간 기능이 개선되며 간에서 생성되는 독소와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음주나 비만 등으로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 등의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숙을 섭취하면 지방간을 감소시켜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효능, 여성 질환. 숙은 성질이 따뜻해 몸속 냉기와 습기를 내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월경통, 월경불순과 같은 부인과 질환에 도움을 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자궁출혈, 자연유산, 복통, 냉증 등의 부인명과 자궁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 면역력 강화. 숙에는 비타민 A, 기타민 C, 기타민 E, 칼륨, 칼슘, 이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질병에 대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숙에는 특유의 향을 지닌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염, 항균, 진통 효과가 뛰어나며 만성폐 색성 폐질환과 천식 치료에도 도움을 주며 숙의 이담 작용은 우리 몸의 중금속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쌓인 몸속 유해물질을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 눈 건강. 숙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망망 내에 있는 감각 세포들은 비타민 A에 의해 유지되며 시력을 유지하고 어두운 밤의 시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A는 눈 건강 뿐만 아니라 피부와 뼈, 치아, 손톱 등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여섯 번째 체질 개선. 숙에는 단백질, 비타민, 칼륨, 칼슘, 알칼리성을 끼는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고기,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인스턴트 등 화학적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산성 독소를 매우 많이 만들어 몸을 산성화 시키기 때문에 숙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산성화된 우리 몸의 체질을 중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노화 방지엔 피부 미용. 숙에는 탄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줘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예로부터 피부 미용 등 성인들 약재로 쓰여왔으며 숙을 피부 미용에 사용하실 때에는 섭취하는 것보다 팩이나 화장품으로 사용하시는 게 피부의 윤기와 활력을 되찾아주어 혈색을 좋게 하는 데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숙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숙은 식용과 약용에 매우 좋은 식물이지만 약용으로 이용하실 때는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고 섭취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숙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여도 길가에 있는 숙이나 오염된 곳에서 자란 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기에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숙은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고 과도한 섭취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 섭취하는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체질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숭아, 사과, 샐러리, 인삼, 해바라기, 국화과 식물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유아나 뇌전증이 있는 분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은 비타민K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나 수술을 앞둔 사람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숙의 부작용으로는 삼겹살과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을 유발하여 위장장애 심한 경우에는 발작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숙의 효능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숙으로 맛있는 숙전, 숙국, 숙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셔서 숙이 가진 여러 효능을 누려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 몸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 몸 사용설명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으니 부담없이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